4시간 걸려서 구운 통삼겹 바베큐입니다. 외국에 온 것 같지? 네.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식단이다. 맛이 되게 특이해. 아, 큰일 나네. 잘 됐네, 저거. 아, 이게 느끼한 거 다 잡아주겠네. 그러네, 그치? 유행하는? 바이스크림 넣고, 요거트 넣고, 토핑 올리고. 자, 12시입니다. 외식 시작할게요. 예. 오셨다. 아, 야. 중성! 이야. 중성! 자, 방금을 알려드리게. 중성! 이야. 보기 좋지.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약간 이국적인 특별 조리법으로. 특수 임무를 하시니까. 저희도 특수 조리법으로 오늘 바베큐 한돈으로. 한돈 삼겹살을 준비했고. 들어가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거. 이거, 예. 근데 평소에 먹던 카레랑은 완전 다른 느낌. 예. 근데 평소에 먹던 카레랑은 완전 다른 느낌. 오늘? 넌, 넌, 넌. 후레이크 한 숟가락 딱 우유에 올려서. 예, 그냥 가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리 잡고 그냥 나가세요. 자리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같이 넣어줄게. 시작해봅시다. 네, 거기 식판에 샐러드 받으셔서. 그다음에 고기 받으시고. 고기 받으시고. 네. 여기로 줘. 우차. 봐. 반. 그렇지? 야앙. 색이 기가 막히네. 쓰러야겠다. 자, 이고 싶어요. 한 사람당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소스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걸 다 드리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소스는 직접 뿌리시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항상 67기입니다. 아, 그래요? 67기면 나랑 몇 년 차에 또 언제 인근한 거예요? 22년도. 그랬구나. 멋지다. 파이팅! 잘생겼네.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오늘 진짜 맛있네? 버퍼만 먹어야지. 구울 때리 찍혔어. 구울 때리. 그냥. 와. 잘 먹겠습니다. 오, 좋겠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네요 진짜로 소고기보다 부드러워 집에 가자 라겟랑도 가져가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말도 안 돼 돼지가 이렇게 부드러웠어 진짜 라겟랑도 가져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마생각이라고 비슷할 때 거기다 거기일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다른 고기인데? 이런 거 언제 안 먹어보겠어 밖에서 이런 거였으면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받았을 텐데 밥만 잘 먹어서 보상받는 느낌 고생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더 고생 많으신데 여기 부산 최고 출신 누구요? 아쉽게 여기 계세요 진짜요? 무슨 부예요? 저 펜싱부였어요 펜싱? 저희 때 딱 생겼는데 맞습니다 펜싱이랑 같이 운동했었어요 저희 저 죄송한데 고기 좀 주세요 아 예 여자 특전사분들은 몇 분 계신 거예요? 여자 특전사분들은 몇 분 계신 거예요? 보안 보안 아 보안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보안 사항이 아 그게 보안입니까? 그럼 아 그래요? 야 전력 전력인데 인마게 군 전력인데 찰랑찰랑 소리 들죠? 육즙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 들리죠?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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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5분 후 3분 후 5분 후 4분 후 3분 후 3분 후 5분 후 3분 후 3분 후 4분 후 이렇게 잘 먹어야 돼 소스 좀 찍어도 돼? 소스 좀 찍어도 돼? 아 예 많이 내려왔어 거의 뽁뽁뽁뽁뽁뽁뽁뽁뽁 밥이 없는 데 불과탕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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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칠이야 파다주는 안 돼? 파다주는 안 돼? 파다주는 안 돼? 이거 다 드신 데 있어 아직? 다 드신 자리 있어? 거기 갖다 주는 거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예스 좋네 니가 있다 꼭 얘기해야 돼 아 아 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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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감사합니다 식기 계세요 식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마워,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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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것도 배워 먹고 있어요. 와, 살짝 생크림이랑 이거. 내가 먹을게. 야자가 아니야, 야자. 아닙니다. 아니야? 직접 만든 거고. 우르츠카펠레, 실열로. 여기요, 내려와요 살짝 밑에는 요거트고, 위에는 크림 아 맞아 맛있다 딱 기분 좋은 상쾌한 분 크림? 어? 저분들은? 흑수 장비 장비 아, 그렇구나 특전사 대원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임기제 부사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의 이제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단계라도 잘못된다면 아마 강화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포를 하게 되면 기록부에다가 본인 실명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포장한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했을 때 그래도 제 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집은 역시 아, 땡큐 여러분 이엇 그거 봐 와 이거 딥다 진짜 맛있다 껍데기 같은 게 맛있더라구요 진짜 껍데기가 예술이야 진짜 잊혀서 그래서 뱁뱁 라이뉴 에이 Porque 이제 힛 이게 좀 있다 아마 디지털.. 아 이거 와이ża whatnot 이거 두 개 손이 손이 맞을 때 요? 손이 손에게 손 잡는다 아니요 자동차 두번째 이건 자동차 디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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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세요 운동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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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을 맞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 응꼬부부네 너무 많아서 응꼬부부야 식사를 드셔야 될 텐데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는 한 끼 굽는다고 뭐 문제잖아요 굽지 마시고 우리 국군 장변 분들이 중요한 거지 반바지 다 안되겠습니다 네? 아 그거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어허 많이 드셔야지 드시고 드시고 또 오세요 네 일부러 많이 준비했어요 네 어? 우부등반 왜 된대요? 이야 한 상이 안 올라간다 야 고난 꼭 맛있다 어 이거 먼저 먹어 다 먹어 이번 주 치 이번 주 고기야 이번 주 치 고기야 이번 주 치 고기야 한 접시 면은 쿠앱을 다 먹겠다 음 이야 이거 잘 구웠다 고기 아 맛있어 어휴 맛있어 맛은 맛있다 맛있다 음 카레 가루를 넣고 아예 밥을 한 건가? 비비는 것보다 맛있네 비비는 것보다 맛있네 사이즈 국물이 또 한 절이 백성불에서 다 한 절이 또 한 절이 두 개 또 한 절이 국물이 또 한 절이 음 퀘카라니 맛있다 응 국물이 또 한 절이 레시피를 배워가야 되는데 응? 응. 마이크도 있어. 형우야, 너희들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러 가? 아니요, 운동. 저희가 티르케 대지진 구호팀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를 1시에서 1시 반 사이쯤에 들었던 것 같은데 독수리 부대원들 총 40명에서 4시간 안에 준비하고 바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까지 이동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 순간에는 다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하게 되면. 구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좀 앞서서 좀 더 생존자들을 구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 무사하게 복귀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시면 또 드세요. 간절히 아프다, 간절히 아프다. 건강들 잘 챙기세요. 아우야, 물집 잡힌 거 봐. 진짜 이거, 고기 쓰는 것도 안전해. 아이고, 물이 터졌네요. 이게 칼질하면 이래, 이래. 아우 씨. 아프겠는데? 아프지. 아 이거 손가락 아프다, 진짜. 형, 제 팔 좀, 팔 좀 여기 타투 한 거 보고 있어요. 탔네, 탔어 쟤는. 삼겹살 원없이 먹자는 날이라. 이야, 딱 터지다 터져.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꼭 드려야 된다면서. 고기 좀, 고기 좀 더 드시지. Stunden efтя 야, 영어. 배부르다. 만족. 개만족. 아, 진짜, 대족. 와, 맛있는데 너무 배부르다. 와. 맛있게 먹었어요? 건강들 잘 챙겨요 쓸어서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 차례인가? 드디어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지? 잘 먹어 오늘 진짜 맛있다 그거 저,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디저트? 디저트 잘 했어? 네, 완벽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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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비정부를 해주신 즉흥적으로 네 대단해, 진짜 진짜 이게 보윤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확실해야지 감사합니다 illo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